비제이 챔피언십 비제이 챔피언십 비제이 챔피언십 컴투스 프로야구 2021 BJ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로 그 팀입니다 팀! 난링구 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큰 한판 승부가 걸려있으니까 난링구를 꼭 이기십시오 아시겠죠?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계의 기요미 룩입니다 안녕하세요 BJ 강한솔입니다 저희가 몸풀기 겸 이벤트 게임인 즉석 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홈런의 신 강화의 신 뽑기의 신 이렇게 세 가지 미션 리스트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여러분들도 안 행기지는 하지 마세요 집중, 지금부터 집중 아! 이게 뭔가요? 아니 이게 뭐야? 이거는 무슨 문제 아! 아! 그렇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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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9만점 아! 포인트 강화를 10회 시도해서 6강 이상을 달성하는 게 사실이 되게 어렵거든요 기수는 해봤는데 충분히 됩니다 공론도 좀 망쳤기 때문에 이거라도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3 투 1 자 일단 성공했고요 두 번째? 두 번째도 못하겠죠? 세 번째 역시 여진호 바로 네 번째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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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마무리 3 투 1 가자! 자 여기서 성공 이제 딱 한 번만 더 성공시키면 되죠? 한 번만 더 한번 아! 이렇게 성공해냅니다 네 깔끔하게 자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가 뽑기인데 번개가 치면 물들 딱 철거래기 자 난민구 님 가보죠 첫 번째 바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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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단 번개가 쳐야 돼요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네 세리리 아 뭐야 난민구 선수 왜 이러고 마지막입니다 세리리 세리리 왜 안 돼? 저기요 죄송 이건 NG에요 난민구 님 게임 화면 안 나왔는데 왜 눌렀어요? 도전 다시 그렇지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아이가 누구야? 누구야? 이승엽 이승엽 대박 결혼식으로 오! 이렇게 커버 슬라이드면 계속 결혼식으로 소리도 왔는데 도대 센터초대 3도까지 도전 난민구 님 아니 아니 3대2에요 2대2 아 뭐야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주자 1로 7회 1 거 같고요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볼 카운터 하나 남았습니다 맞아요 아 배트 나오면서 이렇게 결국 난민구 님이 치켜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 쫄깃쫄깃해 자 두 번째 경기 중 일단 난민구 님의 7회 말 공격 뭐야 오늘 뭐야 시작부터 바로 공격이 확실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공격 잘하시네요 볼을 다 안타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게 1,5,3,4가 나바로죠 벌써 오늘 안타가 몇 개고 벌써 또 공간이에요 아니 난민구 잘해요 오 지난 4월에 아 느낌표 왜 떠 병살 자 병살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난민구 2연승교 만약 이 경기를 몽키가 치면 그냥 몽키가 컴프냐를 떠나겠습니다 그냥 거쳐주는데 이건 안치시네요 어차피 몽키도 점수를 못 냅니다 아이고 이번에 세게 들어갔는데 어떡하나 이거 아파진 몰라 아 몽키야 살살하라고 임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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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몽키도 점수를 못 냅니다 큰일났빛다 이거 아이고 아우드 아닌가요? 그래도 몽키가 점수를 냈네요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세게 맞아봅다 아이고 왜 이렇게 세게 하면 1호파 살살해라 2호 가나요 제가 살다살다 몽키가 이렇게 건망 떠는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이고 시게 맞아봅다 천사네 천사네 그냥 들어가는 거 다 좋뿌네 그냥 공을 너무 잘 쏘신다 아 말로에요 그렇죠 볼이에요 아 뭐야 자 끊는데요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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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우 잡았어요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제발 높았으면 좋겠네요 스펙을 보고 싶은데 자 대충 구계정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아이고야 게임 어제 시작하신 거 같은데 이쯤 되면은 정말 그 고수분들은 어 어 아니 그냥 저도 이게 아니 정말 뭐 세상에나 접질려서 넘어지나요 강한수 야 뭐 점패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아이고야 또 뛴다 또 뛰어 어떻게 이거 아 이거는 차이가 아무래도 좀 말이 나죠 이제 조금 또 이야 아 이제 타영이 잡았다 드디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 이제 감당을 좀 찾으신 거 같은데 자 일단은 2루 3루 자 일단은 2루 3루 아니 이거 어머니 너무 정직하게 되신다 네 자 정말 와 이렇게 해서 4대0이에요 4대0 난님군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생각도 못했고요 자기가 야구를 원래 잘했기 때문에 야구 게임에 대한 재능이 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수없이 했어요 난님군님 명호사 미션을 성공하면 저희가 천 스타까지 받겠습니다 열 번에 다섯 개 안타 앞으로만 나가면 저는 안타예요 잘 걍 팀 저 갈면 저 과연 워우 자 이거는 뒤로 갔기 때문에 안타 아닙니다 네 오우 첫 번째 뽀르기였나요 경기력이 아주 한편없네요 au 어 어 아니 이게 실체로 보는 것과 달로요 해 볼래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! 공격 좀 천천히 하세요 암살이니까! 저희가 이겼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선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 이겨봤어요 마지막에 게임 한 판이라도 시켜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뿌듯합니다 우리의 다음 타겟은 공대생 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